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하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하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줄이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정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하는 인생 여호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의 말씀을 100% 다 믿습니다 또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또 언약 붙잡은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은요 따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이 여호와 믿음의 챔피언들의 이야기는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여호와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 같은 승리하는 인생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런데 보금의 지식만 적당히 알면서 예배 자리만 지키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여호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받은 응답 여호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똑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가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는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가 승리한다입니다 여호와는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배의 우선순위였죠 우리는요 참 많이 잽니다 우리는 참 많이 고민도 합니다 예배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의 충돌이 일어날 때 여호와는요 항상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호와의 인생을요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우선순위 딱 선을 정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중환 이게 우리 기도의 최고 우선순위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이 이것보다도 다른 육신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체적인 인생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 볼 텐데요 여호와는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국에서 종살이 하는 노예였습니다 한마디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그 못 배운 사람 어려운 사람을 지금 이 시대 말로 흑수저 흑수저 하죠 그 흑수저를요 승리하는 장군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을 열렬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를 섬기고 있었죠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예배하러 갈 때 여호수아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세의 그 예배의 열정을 여호수아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출의국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누네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지금 모세를 따라서 같이 회막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모세는 자기의 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이 너무 뜨겁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에 새로운 지도자로 선택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배는요 우리가 드림으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그런데 예배의 완성은요 받으시는 분이 받음으로 완성됩니다 그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 아닙니까? 가인도 자신의 최고의 것을 첫 곡식이 가장 알곡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어린 양의 보혈로 예배를 드렸죠 이 정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예배를요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적당히 교육적인 말씀 그 다음에 윤리적인 말씀 이런 걸로 우리가 은혜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폴될 때 우리는요 은혜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요 늘 기도 우선순위였던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 전쟁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난 땅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때 항상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침 일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첫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는 혼자 여리고성 주변을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과 정면으로 마주보게 됩니다 그때 칼을 뺄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적군이냐 아니면 아군이냐? 이게 여호수아의 틀이었어요 여호수아는요 아군 아니면 적군 이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군대 대장이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이때 여호수아의 틀이 깨져버립니다 내가 모르는 제3의 군대가 있구나 아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액션을 취하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의 군대가 내 뒤에 있구나 기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알게 돼 있습니다 예리미야 3장 3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부르짖으라 그래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부르짖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밀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배해도 우리는요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절대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강단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 전체의 말씀을 보면 언제 그 불가능함 같았던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발에 요단강물이 잠기자마자 그때 요단강물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말씀 붙잡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떼어야 합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언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분명히 주셨어요 여리고 내가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 즉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 어떻게 되죠?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철저하게 강단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단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의 말씀 강단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강단의 말씀을 적당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소의 응답을 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남길자가 승리한다 입니다 첫 번째 요소와서 전체인층을 보면요 예배자가 승리하고요 또 랩런트 후대를 남길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절대 우선순위 나의 절대 우선순위를 맞추면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요단강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감쌉니까 그리고 그 지금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건너기 위해서는요 서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요소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요단강 안에 있는 돌 12개를 뽑아와서 기념비를 세워라 지금 전쟁 중에 이게 급한 겁니까? 전쟁이 더 급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선순위 삼으십니다 왜냐? 지금 자녀 교육하라는 거예요 이 12기념비를 뽑아와서 자녀들이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엄마 저게 뭐예요?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라 지금 랩런트를 남기게 있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적당히 지식 알려주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 우리 구원 받아 모든 문제 끝이야 이 적당히 지식 알려주면요 후대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그치고 맙니다 살아있는 부모의 신앙을 전달해야 돼요 부모님이 내가 아빠가 엄마가 지금 광야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라고 인도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요단강도 건너게 하셔서 너도 불가능한 것 같은 문제가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 그리하면 네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살아있는 간증을 전달할 때 어떻게 되죠? 후대는요 남길자 남을자 남은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이 언약을 각인해야 됩니다 아 요단강 건넜습니다 이제 전쟁 바로 직전입니다 여리고성이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요단강입니다 후퇴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력이 다시 떨어집니다 할레를 행해라 할레는 남자의 성기 끝을 잘라내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전투력 상실입니다 지금 전쟁 직전입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 끝나고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선순위는요 지금 부모가 언약을 각인해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부모의 언약이 확실해야 자녀에게 확실한 언약이 전달되거든요 이 말씀은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에게도 해당됩니다 조부모님의 언약이 확실하면요 우리 손주 랩런트들에게도 확실한 언약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침체의 분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또는 나의 가정에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갈렙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85세 갈렙이 선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나이가 85세입니다 이 산지를 왜 달라고 그럴까요 지금 갈렙은요 요사 다음으로 최고 어른입니다 그만큼 어른이 없어요 그러면 쉬운 땅 좋은 땅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땅을 갈망합니다 왜? 쉬워서 선택한 게 아니라 이 산지 해불온 땅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부모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은요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6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에 재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굴이 있는 땅이 이 해불온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가 있습니까 2미터가 넘는 거인족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정복하겠다고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호수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이름은요 예수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여호수아는요 성경에서 같은 인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구성을 정복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서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주죠 지금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당권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너네 집을 살려주겠다 대신 창문에 붉은 줄을 길게 내려라 그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기쁨으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느에미아는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두 문제 해결 받았구나 이 기쁨을 누릴 때 이 기쁨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요 기도가 힘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질 것입니다 또 보혈 찬송을 부르시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뜨거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